영업이 끝났습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영업이 끝났어요 저 한 번만 기회를 저랑 듀엣하고 싶으신 거예요? 네 성향이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굉장히 남성스러운 톤을 가지셔서 저랑 목소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... 이럴 줄은 몰랐네 안녕하세요 결정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봤어요, 노래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아... 괜찮으세요? 떨리시는 거죠? 네, 네, 네 저 싫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, 저요 굉장히 사랑하죠 사랑하다고요? 너무, 너무 진짜 다르지 노래 잘 들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여기 이렇게 겹칠 줄은 몰랐네요 일단 저 아시나요?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제가 가면 노래 한 소절을 아... 네 Don't worry about money 놀자 오빠가 무리할게 소리 하지 마요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네, 제가 아... 아... 베이블랑 이제는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진짜 잘 부르신다 진짜 이렇게 바로 시켰는데 다 지금 너무 떨려서 너무 멋있었어요 남자끼리 이렇게 케미를 내서 듀엣을 해도 되게 재밌을 거 같잖아요 남녀 듀엣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? 너무 예쁘신 분하고 이렇게 또 미녀 아니야? 네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진짜 남자들 남자로서 뭔가 더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? 민호 씨 믿을게요 네,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아싸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부